총 6명의 선수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수현 선수도 올해 3학년입니다. 강수현 선수는 2레인을 오늘 배정받았습니다. 서울체육고등학교의 강수현 선수였고요. 남한고등학교의 진수인 선수입니다. 오늘 3레인에서 뛰면 됩니다. 4레인 대전체육고등학교의 최지연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6레인 덕계고등학교의 한예은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7레인에서는 인천체육고등학교의 이수영 선수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마지막 8레인에서는 경북체육고등학교 방소형 선수가 달리겠습니다. 인천체육고등학교 이수영 선수, 7레인의 이수영 선수는 지난 대회에서 200m 금메달리스트죠. 100m의 기록은 지금 아직 제가 랭킹 15위까지 있는데 지금 랭킹 15위 안에는 이수영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총 6명의 선수가 이제 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놓는 부분에는 물이 뿌려져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1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 진수인 선수 스타트가 좋았고요. 네 스타트가 좋았고 진수인. 진수인 선수가 맨 앞에 나옵니다. 진수인이 앞쪽으로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1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 남한고등학교의 진수인 선수가 오늘 금메달입니다. 그리고 최지현 선수가 은메달이고요. 그리고 육레인의 도쿄고등학교의 한예훈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진수인 선수 아주 스타트가 좋았는데 기록이 좋아요. 12초 08이 나왔습니다. 12초 08이면 올해 여자 고등학교 최고 기록이 수립입니다. 아 대단한 기록이네요. 네 시즌 베스트 기록이죠. 자 진수인 선수가 12초 3 0이 본인 최후 기록이라고 했는데 12초 08이면 올해 여자 고등학교 랭킹 1위를 올랐습니다. 아 단숨에 치고 올라가는군요. 아 놀라운데요. 오늘 PB와 시즌 베스트를 모두 수립하는 진수인 선수였습니다. 네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스타트 좋고요. 자 앞으로 나가는 것도 시원하네요 진수인. 힘이 아주 강하잖아요. 네 힘이 느껴지는데요. 다리에서. 자 진수인 순서가 최지현 그리고 한예은 강수현 선수 순서입니다. 자 오늘 금메달을 차지하는 남한고등학교의 진수인 선수였고요. 은메달은 대전 최고의 최지현 덕계고등학교의 한예은 선수가 오늘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